안녕하세요. 저는 기원테크의 해외사우팀 김충환 팀장입니다. 기원테크의 독창적인 기술은 이메일에는 여러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학습하여 사용자가 주고받는 이메일을 토대로 각자가 어떠한 이메일 위험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AI가 스스로 예측하여 맞춤형 보안 어떤 솔루션을 스스로 구축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저희가 흔히 말하는 오송금사기, 개인정보 유출, 랜섬웨어, 신종 악성코드 등과 같은 다양한 피해를 저희가 예방을 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기술로 저희는 월드 IT쇼에서 보다 많은 기업들과 많은 어떤 사용자들이 조금 더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알면 좋을 것 싶어서 저희는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도 매우 유사하게 M과 RN, 예를 들면 RN을 붙였으면 M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커들은 유사하게 발신자를 사칭해서 사용자에게 오송금을 유도하는 메일을 보냅니다. 저희는 이러한 메일에 대해서 AI가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스스로 예측하여 사용자가 흔히 실수할 수 있는 이메일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예측을 하고 차단하는 그러한 어떤 화면의 예시를 보고 계십니다.